네, 저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슈우윅스입니다. 네, 우선 스타디스 그리고 AA 관계자분들의 진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JYP, 저희 박지영 팀님, 저희 정 사장님, 저희 지인 대표님, 변사항공 부사장님, 저희 JYP 신부분을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승민이가 이제 또 하고 싶은 말입니다. 오늘 한 해 두 개의 앨범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전 세계에서 투어를 볼고 또 많은 팬분들을 만나고 투어를 존경하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 저희 여덟 명이 우리 음악이라는 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잃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. 스타디한테도 계속해서 통하고 있는 음악에 대한 진심인 것 같은데요. 그 모습을 배상해서 잃지 않고 꾸준히 보여드리는 스타디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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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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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시면 roadmap 고맙습니다.